엄마, 정말이에요? 정말 제가 왕왕이를 키우는 걸 허락해 주신다고요? 그래, 그래. 엄마가 오늘은 특별히 너 생일이기도 해서 엄마가 왕왕이를 집에서 키우는 걸 허락해 주기로 했단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왕왕이 200로 복스인데 저한테 사주시고 정말 고마워요, 엄마. 사랑해요. 그래, 오늘은 특별히 로복스까지 현질해서 사주었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. 감사해요, 엄마. 역시 엄마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말 친절하시다니까. 그래, 이 강아지 잘 키우도록 하고. 네. 왕왕아, 우리 좀 잘 지내보죠. 엄마, 그러면 저 다음에 또 현질해도 되는 거죠? 말이 되는 소리래.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했지? 엄마가? 아, 안 돼. 알겠습니다. 구독. 징동. 어? 누구세요? 나연아, 들어갈게. 우와. 안녕, 여멘아. 어, 안녕? 야, 너. 그, 너. 네가 타고 온 거 펫이야? 그럼, 우리 단곰이라 그래. 인사 좀 해. 오, 단곰이. 우리 단곰이 너무 귀여워. 오, 어쩜 이렇게 깜찍할까? 너무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니까. 어, 근데 단곰이는... 어, 신발도 신었고. 어, 안경도 꼈고, 모자도 꼈고. 뭐, 지구 행성도 막 돌아가네. 이거 뭐야? 헤헤, 바보야. 여기 뒤에 팩팩도 있어. 어, 가방도 있어? 헤헤. 이거, 팩 악세사리인데? 완전 귀엽지. 원래 이렇게 팩 키울 때 이렇게 악세사리로도 꺾으면 하자고요. 이미 귀여운 팩을 다 패로 귀엽게 만들 수 있다고. 와, 엄마. 야, 엄마. 대단한데? 엄마, 저희 왕왕이도... 애기 좀 치장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. 뭐? 선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얼마 안 해요, 아주머니. 얼마 안 해요. 한 몇백 로봇스 정도? 몇백 로봇스요. 몇백 로봇스에? 어! 그게... 셀 거라 생각했어? 어허허허... 절대 안 돼! 엉엉... 엄마 자라 갈 거니까 절대 로봇스로 충전하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겠어! 어, 네. 흫! ksam no ability. 설마 너희 왕왕이는 치장템이 하나도 없어? 왕왕이 지금 치장템 없어서 우울해진 것 봐. 왕왕아 괜찮니? 왕왕아. 어? 단곰아 뭐라고? 왜 이런 거지랑 노냐고. 아니야! 너 단곰아 그렇게 다르면 안 돼. 야 단곰이가 뭐 그렇게 말을 했어. 단곰이가 원래 싸가지가 좀 없어. 왕왕아 너도 힘들지. 너 그냥 우리 집에 올래? 우리 집에 치장템 짱 많은데. 아니야 왕왕이는 안 그래. 왕왕아 잠깐 나와봐. 왕왕아 너 치장템 없어도 되지? 아니요. 저도 치장템이 갖고 싶은데. 안돼 왕왕아 우리 엄마 이번에 현질 마지막으로 했단 말이야. 이번에 만약 현질에 걸리면 진짜 엄마 안 돼. 진짜 어떤 일이 다겠지 모른다고. 하지만 치장템이 갖고 싶은데. 치장템이 없고. 아아. 안되겠다. 안되겠다. 나도. 우리 왕왕이를 위해서. 왕왕이를 위해서. 현질 해줘야겠어. 이겸은. 야 조심해. 엄마의 잠꼬대야. 아 그래 원래 그러셔?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셔? 여기가. 여기가 엄마 돼지자 공통인데. 여기서 만원만. 어 뭐야. 야 조심해. 엄마가 너를 대결 쓰고 있잖아. 아 우리 여맨이야. 네 엄마. 어 여맨아. 엄마 볼에 뽀뽀 한번 해주겠어. 아 네. 엄마 잘 주무세요. 우리 강아지. 네 엄마. 굿나잇. 자 엄마 정도 계속 슬쩍. 다 꺼냈어. 만원을 다 꺼냈다고. 드디어. 들어왔다. 우와. 우리 왕왕이를 위한. 치장템. 바로. 여기인데. 이제 치장템이. 랜덤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. 60%는 커먼. 30%는 언커먼. 7.5%가 레어. 그리고 2%가 우일치하래요. 그리고 0.5%가 레전드인데. 0.5%면 진짜 확률이 낮은데. 0.5%가 이거네요. 토스터 모자. 샌드위치 모자. 무지개 메이커. 알둥지. 유니콘 뿔. 아 이게 울트라래요. 오케이. 그러면은. 우와. 우리. 왕왕이. 꼭 오빠가. 꼭 오빠가. 레전더리. 패치장. 입혀줄게. 근데 0.5%면. 1%도 안돼. 99%가. 안되는 숫자야. 그니까. 그러면은. 2. 이걸로 가자. 아 이거는. 이 상자는. 1.5%네. 이걸로 해서. 우리. 왕왕이. 꼭. 뽑아주겠어. 간다. 간다. 과연. 어. 그래도 귀여운거 나왔네요. 펫 이상에서. 어. 커먼이다. 커먼. 이건. 60%에 있는. 오케이. 자. 똑같은것만 안 나오면 돼. 아 그럼 그럼. 됐다. 가자. 가자. 넣어라. 어. 꽃. 꽃이다. 꽃. 이거 왕왕이에게 어울리겠는걸. 와. 꽃 완전 귀여워. 왕왕이가 지금 샤워를 안해서 좀. 이렇게 좀 꾸지질한데. 하지만 우리 왕왕이한테 한번 껴보겠습니다. 왕왕아. 응. 모습 좀 보여줘. 어 이쁘네. 우리 왕왕이. 완전. 귀엽다. 손으로 선호해졌어. 너 얼굴 표정은 많이 쓸 뻔해. 그래. 너도 레전드리가 혹시 갖고 싶은거지. 그래 니 마음 이해했다. 이런거는 필요가 없다는거잖아. 알았어 알았어. 정말 까탈스러운. 다람쥐라니까. 야 야. 그만 써. 큰일 하겠어. 아니야. 이정도는 써도 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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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것은. 일반. 야 야 야 야 야. 어. 빨리빨리 쏘. 어.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다구요. 이 녀석 잡히면 오늘. 그냥 머리에 구멍을 뚫어줄거야. 네네. 아 여기 왔었다고요. 아. 여기 있어요. 헤헤헤헤. 어헤헤헤헤헤. 야 니네 엄마 완전. 아니야. 어. 여멘아.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. 계속 까. 여멘아. 도대체 얼마를 쓰는거니? 여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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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. 여멘이 어딨어? 여멘이. 레전드가 나올 때까지 까란 말이야. 와 진짜 안나와. 야 0.5% 1.5%야 여맨이가 저기 있었네 야 너 걸렸나봐 야 저거 왜 있어 야 언제 걸려 어디 있는거지 지금 상자가 다 떨어져서 또 사러가야돼 기다려봐 야 너희 엄마가 이거 찾았다 오오오 오오오 여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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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잠깐 더 살게 더 살게 기다려봐 누가 엄마 어때 너 야 엄마 온다 엄마 엄마 야 엄마 오오오 거기서 거기서 엄마가 왕왕이 사줬으면 될지 또 사 엄마 왕왕이도 옷이 필요해요 왕왕이 옷은 엄마가 손뜨개질로 따줄게 엄마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서 아직 레전드리 못 뽑았다구요 10백개는 더 까야돼요 저기 저기로 가보세요 10백개는 더 까야된다고 그걸 듣고도 엄마가 가만히 떠나겠니 어 엄마 좀만 좀만 더 녀석 녀석 좀만 해가지고 어 어 아 아 자꾸 여맨아 여맨아 여자 살려줘야지 여맨아 니가 빨리 오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여맨아 구해줘 미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 레전드리 뽑으면 엄마가 용서해줄 줄 몰라 그니까 너를 레전드리로 꼭 구해줄게 미호야 집에 가있어 내가 꼭 레전드리 뽑아가지고 너를 구하러 갈게 좀만 기다려 미호야 여맨아 와 돈 다 쓰겠어 오늘 여맨아 니가 돈을 다 쓰면 다 죽어 알았어 돈 많이 남겨올게 미호야 좀만 기다려 여맨아 여맨아 나 큰일 났어 왜 그만 뻗고 포기하고 그냥 일로와 여맨아 야 거기 낭떠러지 했는거야 좀만 기다려 우리 왕왕이 좀만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야 너 미쳤어 아니 나 이거 한번만 레전드리만 뻗고 정말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 배웠구나 여맨아 니 친구가 지금 너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맨아 미안해 현지를 포기할 수 없어 아주머니 놔주세요 저 쟤랑 절교할래요 레전드리 레전드리어 뽑고 갈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해 저 정도일 줄 엄마도 몰랐구나 아줌마 벌써 여맨이 500만원은 쓴 것 같아요 와 나 지금 거의 지금 거의 한 사 3만원 쓴 것 같은데 더 썼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봐 누가 이기나 해봐 엄마가 엄마가 그만 뽑으랬지 어 그만해 엄마 놔요 노세요 이게 엄마도 안 됐고 25만원 노세요 지금 어 그게 뭐야 일로 와 빨리 나 지금 도망에 빠졌으니까 도망에 도망가면 안 돼 나요 애가 비행정순이 돼서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지금 돈이 아까워서 뽑아야 돼요 좋아요 오늘 저 위에 있는 25만원 보이죠? 다 쓸 거야 뭐? 너 저 어?! 어?! 나 왔어?! 나왔다고 레전더리 돈서가 나왔다고요 집에 가서 왕왕이한테 껴줘야지 이거는 왕왕이의 귀여운 레전더리 치장을 보여드릴게요 1.5%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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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포장구장 되게 뽑기 힘들다고요 잘 보세요 낄게요 그래 엄마 잘 보세요 왕왕이의 레전더리 토스터 모자 토스터 모자 와우 엄마 이게 바로 무려 4만원 하는 거예요 4만원 또 나는 마음에 드죠 엄마의 마음도 사르르 녹죠 이야 이거 머리에서 토스트도 나오네 네네 그쵸 왕왕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쁘다 이뻐 뭐 4만원 넌 안되겠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반성할 때까지 올라오지마 엄마 사회 때문에 친구를 버리다니 엄마 현지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도박은 좋지 않아요 왕왕아 왕왕아 너는 그래도 좋지 그 레전더리 모자 새로운 레전더리 아이템이 갖고 싶은데 뭐 왕왕아 욕심은 끝이 없구나 아! 하하 하하 진짜 뭐옹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